아침 한옥에서 만나볼 가족은 누구죠? 한눈에도 아이가 많네요. 하나, 둘, 셋. 아유, 저 알 것 같아요. 슈돌 안방만인 소유지 씨네요. 아이들과 한옥 펜션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저 애정하는 거예요. 어떻게 유연하죠? 길다 길어. 스트레칭하는 거죠? 네, 아침.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맞아요,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는데. 평소에도 꾸준하게 자기관리를 하는 슈퍼만이잖아요. 부부가 함께하네요. 너 얼마나 좋을까요? 아침마다 운동으로 열면 이렇게 뭔가 습관이 돼서 정말 좋더라고요. 와, 필라테스. 못하는 게 뭐예요? 야, 침대에서 아까 다 한 줄 알았더니 나와서 또 하시네요. 네, 하루에 이제 아침에 한 1시간씩은 꼭 운동을 하고 시작하거든요. 근데 진짜 부지런해요, 유진 씨가. 저런 데 가면 좀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러는데. 너무 많아. 뽀뽀로 화를 시작하네요. 맞아요.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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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 네, 나, 네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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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맥스영 공주만 일어나면 다는다. 잘 거야. 뭐? 쟤는 데 잠그러기 굴제. 잠그러기 공주. 아침에는 안팔을 쳤거든요. 일어내 시간이에요. 쟤는 데 잠그러기 공주. 그래, 아빠랑 똑같아. 대세, 너도 일어내야지. 엉덩이 내려서 엉덩이 먹어버려야겠다. 언제발 가락한 게 많네. 엄마가 참 유쾌해요. 정말이 다 많은데, 엄마 닮아서. 엄마가 부럽다, 어르신 씨. 너무 귀여운데요, 유쥔 씨. 엄마가 책을 안 챙겨봐도 실패는 챙겨봤었어. 엄마가 공부해내 못했어. 공부해내 못했어. 아니, 뭐 저기 나 이렇게 했지, 어떻게든. 공부 얘기하니까 당황하네요. 크면은 이렇게 머리가 예쁘게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. 치카 치카 하자, 일로 와. 아이, 나 이거 줘봐. 응, 알았어. 너 뽀로로 할 거야. 아니, 나 뽀로로 할 거야. 아니, 이거 오빠 거, 이거 언니 거. 엄마 씨, 엄마 똥끼 바보. 아니, 그러면 어떡해? 크롱이 지금 너 친구 한다고 왔는데 어떡해? 그럼 나 치카 안 할 거야. 그런 거 없자. 자기 거 다 자기가 챙겨. 치카 치카, 이제 스스로 할 거야. 아, 저렇게 또 셋이면은 이제 다 취향이 달라요. 그쵸. 자, 좀 오세요. 나 치카 안 할 거야, 그냥 막. 지렁이들. 나 지렁이 아니야. 저기 애벌레. 지렁이처럼 뭐 했길래. 나 애벌레도 아니야. 뭐 송충이. 나 송충이도 아니야. 저기,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아이고, 울음 터졌어. 입이 네모 같아요. 가도 돼. 가도 돼. 가도 돼. 가. 나 오세요. 엄마 씌어. 엄마 씌어야. 엄마, 뒤로 가. 뒤로 가. 엄마가 저렇게 재밌는 데 어떻게 화가 안 풀려요. 엄마 찌어 가, 찌어. 한 번 안 할 거지? 아무도 안 할 거지? 누가 당기나 봐 누가 더 힘쓰나 보자 엄마가 놀이로 양치를 유도하보네요 엄마가 이기면 치크하는 거고 잠깐만 세은이 대 유준 엄마 양치는 건 한 번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둘 다 이기겠다 둘 다 이기겠다 유인합니다 저쪽으로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밀당을 하면서 져주는 듯 한 바퀴 더 돌려주고요 이렇다 이겼다 이렇다 이겼다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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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아우 세은이는 어떻게 울 때 저렇게 입이 예쁘죠 그렇게 삐졌어? 응 큰하고 삐지자 하나 구수 살았다 그래도 양치는 해야죠 굳 잘했어 하나 둘 하나 구수 근데 왜 큰 동 고양이가 있지? 그쵸 아 그걸로 오래 떠만릴 거야 아 그걸로 오래 떠만릴 거야 오 떡? 나는 공주입니다 나는 공주 그럼 뭐 통 고양이 왜 덜지? 통 고양이 왜 덜지? 그럼 바로 궁주하라고 아 왕관도 되네 그래 언니 여왕이고 나는 궁주야 아 저 여왕 나는 공주 둘 다 나는 공주입니다 맞아 엄마 나 궁주같이 궁주같다 우와 아이고 예뻐 자 이제 우리가 떡을 만들 거야 떡 오늘은 백설기 백설기의 백은 무슨 백이게? 은백 그렇지 아니 바로 백종관 맞아 큰 백설기를 만들 거예요 오빠도 오빠도 조금 반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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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착해 타지 그럼 이번에는 설탕 다섯 번 그렇지 열 번 더 봐봐 물로 이렇게 섞어줄 거야 엄마 이거 봐봐 너무 신기하다 손에다가 눈이 와 너무 신기하다 엄마 비 오는 거 같아 엄마 이거 봐봐 비 오는 거 같아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비 오는 거 같아 엄마 내가 손 당갑 같아 이거 봐 이렇게 되면 이제 떡이 되는 거야 어머 그거 너무 맛있는 떡 되겠다 이제 얘들아 뭉쳐지네요 가루야 가루야 서라 가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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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어 하나 둘 셋 긴장되더라고요 됐다 예쁘게 잘 됐어 됐다 눈어줘 안 눈어줘 저렇게 해놓고 이제 쪄야 되죠 됐다 구우는 거 몇 분이 있는데 20분 애들도 저러면 너무 뿌듯할 거 같아요 맞아요 함께 만드는 거니까요 자 궁금하네요 하나 둘 셋 개봉 팍두 어? 맞지? 왜? 왜? 망했다 망했어? 왜? 아 어떡해 어? 맞지? 여기 지금 아 알았다 아 이거 봐 여기에 다 날아갔어 공기가 이게 이 안으로 쏙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 구멍에 그러면 이게 반이잖아 저쪽 어 이쪽 저쪽 응 그럼 오케이 오케이 떡이 완성됐어 딱 근데 여기 갈라진 쪽이 조금 있어서 오빠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갈라진 쪽에다가 꽃을 올리고 여기 반대편으로 앙금이 이야 똑똑하고 대단한데요?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서연이 언니처럼 예쁜 꽃 만들기 여기 앙금이 있어요 빨강색 아주 조금만 한 번 묻혀볼게 우와 엄청나요 편하지? 아주 조금만 우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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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조금만 넣는데도 색깔이 저렇게 변해요 어머 맛은 어때? 양파 맛 양파 맛 양파 맛이나? 양파 맛 근데 양파 맛 먹으면 힘이 세져 힘이 세진데 아 맞아 양파 먹으면 힘이 세지지 자 자 잘했어 어디 가 어디 가 뭐야 뭐야 아 이런 개구장이 귀엽다 매력 매력 이번엔 또 뭐 만들어요? 뭐요? 응? 뿅뚱 아 7시 아니 어제 했잖아 1일 1동이네요 나마바 야보 무슨 시작일 요기와 아침 먹고 땡 집은 나 사연인데 1일 1동이네 지민